XSFM입니다. I, D, W, K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국의 전쟁사, 미국의 경제사, 그리고 미국 민중의 삶의 변화를 훑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미국 특유의 문화인 슈퍼히어로 장르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현대의 미국, 아니 전세계에 닥쳐온 변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90년대의 대호황과 이에 따른 서남아시아의 희생, 그로 인해 확대된 테러리즘, 그리고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온 성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코믹스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지 알아봅니다. 가정의 달 연휴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주말입니다. 남쪽 칸반도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메이데이입니다. 사실상의 오늘이 메이데이입니다. 휴일 잘 얻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사수하셨길 바랍니다. 1, 3, 4, 8, 그것은 알기 싫다. 173번째 순서 주말입니다. XSFM의 최근 프로듀서 UMC 인사드립니다. 유면상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처리퍼블릭. 우리가 말이죠. 시내에 나가면 배우자의 손에 이끌려 멀뚱멀뚱 서있는 곳이죠. 명동에서 제일 비싼 땅 위에 앉아있는 브랜드 아닙니까? 원래 제일 비싼 땅은 포레버 21 아닌가? 네이처리퍼블릭이에요? 그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가끔씩 사용자들이 발라볼 때 보는 거울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바라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지스트들은 서 있거나 자신이 못생긴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곳이죠. 저는 어색해서 옴무제품이 있는 쪽으로. 아, 그러면 되는구나. 남자 제품으로 가면 되는구나. 멀뚱멀뚱 잊지 마요. 아, 뭐 보러 온 사람처럼. 이런 하수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쇼핑백을 들어줘야 돼, 그 등. 쇼핑가방을. 장바구니 옆에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가 뭐 하고 다니는지. 혹은 대표가 뭐 하고 다니는지.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업주들은. 이건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인데. 이번에 느꼈을 교훈은 하나뿐이라는 거죠. 뭡니까? 가급적 경찰과 검찰에 가면. 조용히 있어라. 화짐 내지 마라. 왜요? 그 뒤에 지금 줄줄이 딸려 올라오는 로비 자금 동원하고 비자금 축적해놓고. 안 걸릴 수 있었잖아요, 사실. 얼마나 검사에 화를 돋았으면. 그렇죠. 이렇게 털려요? 이것도 역사에 길이 남은 사건인 게. 잠시의 난동이 아니었으면 법원을 검찰이 들수실 일까지는 없어요. 검찰이 스스로를 들수실 일도 없어요. 자해할 일도. 이 정도까지 나왔다는 건 대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업주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걸리지 말자. 왜요? 걸리지 말자. 똑같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공원 문제 때문에 오너 일괄 사제를 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서도 저는 그런 문제를 느꼈습니다. 실제 사제의 의미가 뭔가? 오너가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나 치자. 그 돈을 얼마를 받아가는가는 누가 정했나? 오너가. 따라서. 시급 만 원으로 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걸 정했겠죠. 그런 논리로. 그렇게 해서 털어내기 시작하면 한국인들의 노동의 성과가 어디로 갔는지 한국인들이 알게 된다. 이것이 이 사업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일 겁니다. 한국의 날씨가 노력을 해서 비가 풀풀 왔잖아요. 한 며칠 동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강풍이 심하고 비가 많이 오는 때에는 한강이 누그렇게 떠요. 그러게 이상하게 비가 왔는데 되게 더러워요. 그리고 원래는 약간 살짝 노란색? 그 정도인데 지금 한강의 색깔은 하수구 같아요. 냄새로서 나는 거. 먼지도 붙었나 물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 맞습니다. 잠시 좋아진 바깥 공기. 저희들 창문을 여진 않았습니다만. 바깥 공기가 잠시 좋아진 한강변을 바라보며 XSFM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연휴 기간에 그것은 알기 싫다. 연휴 기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학 장르 특집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청선 끝나면 한동안 정치 얘기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힘들잖아. 맞아요. 저희들은 원래 큰 선거 끝나면 정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정치 얘기 잘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한 달 동안 하루에 3시간 동안 했잖아요. 평균 3시간 반 동안 했잖아요. 뭔 소리예요? 눈 뜨고 저기 잘 때까지 했는데. 그렇죠. 저희들은 그랬죠. 3시간이라니. 억울하게. 5월은 교양을 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미국의 현대사를 따라가 볼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신경 씁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린 맘메이드. 당신의 아이를 위한 아름다운 진심 스튜디오 숲. 퓨어체크 비어엔홉스 코스메틱. 도서출판 1984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형 다음에는요. 나긋나긋하고 다정하게 한번 해봐요. 연인에게 읽어주듯. 뭐야 이게. 여성 청취자들을 위한 서비스로.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그걸 이제 더 발전시켜서 섹시하게도 가고. 그렇다 파워를 넣어보고. 청순함도 넣어보고. XSFM입니다. 낭만의 도시 프라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호흡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토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토라로 검색하세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매일 평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1599-1599. 기본교양. 스판덱스 영웅전. 제2화. 영웅. 가장 빠른 자보다 빠른. 우리는 슈퍼맨과 배트맨의 나이. 미국 대위의 출신. 원더우먼의 육아. 육아. 혹은 여성성의 강조. 그렇습니다. 원더우먼의 육아? 육아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 아이는 없어요. 그린랜턴의 수많은 부관리자. 그리고 반지딱기의 진실. 반지딱기의 진실. 아니다 이 양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엑스맨과 블랙팬더의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저희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시빌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알게 됐죠. 캡틴 코리아 시빌놈이 왔네. 캡틴 코리아 시빌놈. 홍성갑 독질대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가 알아본 것. 30년대 후반에 대공황 끝물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팔리는 위로와 대비 만족 같은 걸 주면서 권선징학의 컨셉으로 출발한 슈퍼히어로. 당시의 강력한 매체. 책. 미국 만화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40년대 골든에이지 붐을 팡 탔다가 50년대 어묵한 시절에 검열도 받고 하면서 잠깐 약해졌어요. 거품이 거치면서. 그래서 나중에 만화의 다양한 문화적인 코드를 알아볼 것 같으면 우리는 스폰지밥이나 파워 퍼프걸, 덱스터의 실험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알고 싶긴 해요. 의미 없겠다.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고서 이제 50년대를 지나서 DC의 리뉴얼로. 받던 10일로. 어떻게든 받으라고. 아니 받지 못할 걸 던지면 나는 파워 퍼프걸을 본 적이 없어. 짱 재밌어. 돈 공짜로 받니? 받던. 이렇게라도 받았어. 잘했어? 이렇게라도 받았어. DC가 시작한 캐릭터 두 개의 리뉴얼로 시작해서 마블의 아이언맨 출연으로 마무리된 부활. 60년대의 부활. 그리고 60년대부터는 사회상의 트렌드를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해왔던. 반전운동. 반영하기 시작한. 소수민족의 민권운동. 즉 본격적인 발전의 시대죠. 두 번째 전성기였던 실버에이지. 60년대를 얘기했습니다. SF와 과학의 투입.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 변화와 발전이 물을 읽는 시기. 70년대로 갑니다. 70년대. 네. 사실은 60년대에 나중에 얘기하려고 쟁여놨던 건데. 이때 저스티스 리그와 어벤져스라는 히어로 팀. 히어로들을 팀업 시킨다는 아이디어가 60년대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요. 나중에 얘기해 본격적으로 다룰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살짝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히어로 예비군부대죠. 70년대를 뭘로 어떻게 요약을 할까라고 딱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힙합. 우리들처럼 이 밝은 사람. 힙합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힙합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힙합이 태동하는. 나타나죠. 그리고 이때 태어났거나 자라고 있던 사람들이 후일 힙합의 1세대, 2세대가 되니까. 그리고 힙합처럼 누군가가 명명했기 때문에 힙합이라고 딱 불려버린 장르가 흔치 않잖아요. 음악으로 치면. 누군가가 부르기 이전에 이미 힙합은 나서 잘하고 있었다. 제가 왜 자꾸 힙합을 특이하게 생각을 하냐면. 힙합은 장르를 열어줬진 모차르트 같은 천재가 없어요. 맞습니다. 수많은 천재도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조류를 자기들 나름대로 소화를 해내서. 이게 기록이 가능한 시대에 존재한 문학이라 그렇지 사실은 구전문학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 다음에야 장르를 대표하는 천재가 나와요. 맞아요. 1.5세대나 2세대쯤에 와서야. 네. 누구요? 제이지? 투박. 제이지. 나스. 제이지. 나스. 에미넴. 잠시 저희 세 명의 덕심이 합쳐지는 광경이었습니다. 네. 저희 셋 다 11놈이죠. 자 7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흑표당이 거의 완전히 영향력을 잃고 몰락하는 건 75년쯤이에요. 저는 맨날 그 책 번역할 때도 이게 제가 번역해놓은 책에도 흑표범당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흑표당 이렇게 쓰니까 뭔가 지도표 성경김 같기도 하고. 설탕 이름 같기도 한 게. 자 흑표범당 블랙팬더당은 킹목사와 말콤엑스로 대표되는 민권운동 두 가지 조류를 이어갔죠. 특히 말콤엑스 영향이 좀 더 강했고요. 실제로는 무장투쟁을 주장하던 말콤엑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봐야죠. 이게 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당원들 중에 어떤 여성 당원 한 분이 아들을 낳으시고 그분이 후일 투파하게 됩니다. 아페니샤커죠. 이런 무브먼트 덕분인지 흑인 캐릭터들이 흑인 주인공들이 더 늘어납니다. 66년에 블랙팬서가 최초로 등장을 했잖아요. 71년에는 세 번째 그린 랜턴으로 존 스튜어트라는 흑인이 등장합니다. 부관리자 중에. 72년에 루크 케이지라는 시작할 때는 돈 받고 일하는 슈퍼히어로라는 그런 컨셉으로. 용병. 등장을 했어. 용병까지는 아니고 길거리에서 재경단 노릇을 하는데 끝나고 돈을 받아요. 그거는 떼인 돈 받아들이는 분이시잖아요. 심부름 센터. 그것보다도 알지. 청법자. 그런데 이제 루크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영화배우 니콜라스 케이지 알죠? 캐서방. 그 이름이 예명인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코폴라 가문의 자손이잖아요. 네. 맞아요. 배우 가문의 아들이잖아요. 영화 가문의 아들이죠. 자기 집안의 후광을 입기 싫어서 혼자 홀로서 보려고 예명을 만들었는데 마침 니콜라스 이분은 루크 케이지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져와서 자기 이름을 니콜라스 케이지로 만듭니다.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하정우 씨 같은 케이스군요. 그렇죠. 그리고 73년에는 블레이드가 데뷔합니다. 블레이드. 블레이드는 마블 소속이에요. 현재까지 등장하는 캐릭터는 다 흑인이죠? 흑인이죠. 네. 살짝 그린랜턴 캐릭터가 늘어나는 이유. 지금 존 스튜어트라는 흑인 캐릭터는 세 번째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부관리자가 많이 필요했다. 두 번째로 할조던이 죽은 다음에. 그런데 다 흑인이야. 가이 가드너라는 사람이 나왔다.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할조던 가이 가드너 다음에 세 번째 인간 그린랜턴으로 존 스튜어트라는 흑인 캐릭터가 나왔는데 왜 늘어날까? 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을 해요. 이게 소수인종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린랜턴을 세 번째를 하나 더 추가해보자 했는데 그게 흑인이 된 거죠. 소수인종과 관련된 거는 루터킹 목사랑 말콤엑스 때문이고. 그리고 흑효범당.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던 마블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있어요. 이거 국내에서는 몰라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히트했죠. 굉장히 유쾌한 SF 장르의 하위 장르 중에서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게 있죠. 과학 기술 이런 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고 우주와 미래스러운 소재들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같은 장르인데 이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장르의 이름이 무색하죠. 왜냐하면 거의 단 하나의 작품으로 대표가 대변이 되기 때문에 스타워즈가 그것을 폭발시켰죠. 그런데 스타워즈는 77년에 첫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축이 되게 되는 스타로드라는 지금 영어판에서는 마이클 프레시였나 그분이 연기하신 스타로드의 캐릭터는 76년에 나사 우주 휘잉사 설정으로 데뷔를 합니다. 약간 빨랐죠. 그러네요. 다시 잠깐 힙합 얘기를 해보자면 이 당시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했던 사람들이 후에 우탱클랜이라는 그룹을 만들잖아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중반생들이죠. 우탱클랜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무당파잖아요. 이제 한글로 읽으면 그런데 무당파 중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실존했던 실존했던 국민의당 찍어준 그거 말고 도교 역사와 무협소설에 나오는 그 무당파 그거를 미국식으로 읽어서 우탱클랜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자라났던 뉴욕의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샤올린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소림이지 않습니까? 샤올린 아일랜드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60년대부터 유행했던 중국발 키치 문화에 경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왜곡된 오리엔탈리즘 그래서 키치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무당과 소림은 섞이지 않는다 말이죠. 실제로는. 우탱클랜 하면 그 생각나요. 뭐요? 르자 라고 르자 거기서 노래 소개하면서 알자라고 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다 헷갈릴 수밖에 없었어요. 안타까워요. 통일된 엄혹한 시절이었어요. 통일된 읽는 법이 없었으니까 제가 좀 찌질한 찌질한 덕질하는 놈이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아니 가사에 내내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못 읽어? 노래는 안 들었나? 옛날에 그 VJ들 소개하는 거 보면 투팍은 투팩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그러죠. 채널 V 이승철 씨 웃긴 게 같은 사람이 투팍은 투팩이라고 부르고 우탱은 우창이라고 불렀어. 노래를 둘 다 안 들어본 거야. 우탱클랜 참 하여간 알자가 속해있는 우탱클랜 지금 우탱클랜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미국은 왜곡된 오리엔탈리즘을 정말 멋있게 받고 많이 소비했다. 그리고 이때 한창 활동하시던 분은 이소룡 씨였으니까 브루스 리 네. 자 지금까지는 그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는 만다린이었잖아요. 아이언맨의 메인 빌런 반지가 많은 반지 10개를 끼고 그 10개가 다 다른 능력을 갖고 있고 그걸 통제할 수 있었던 빌런 근데 이제 히어로 쪽에도 이 영향을 받은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즉 히어로 쪽에 선한 쪽에도 그 영향을 받은 캐릭터를 등장시킬 정도로 이제는 좀 음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문화밭이었다는 거죠. 그 캐릭터가 75년에 등장한 마블의 아이언 피스트라는 캐릭터인데요. 철권. 네. 그 곤륜이라는 산이자 동시에 어떤 조직이기도 하고 어떤 뭐 도교적인 이상향 세계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힘을 받아요. 용의 심장이라는 그래서 기와 권법을 사용합니다. 이 용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기를 강화해서 하는 건데 이제 작중에 나오는 아이언 피스트는 역사상 진짜로 주먹만 사용하는 아이언 피스트다. 어머냐. 아팠겠다. 그전에는 뭐 두뇌를 강화시켜서 병법을 짠다던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얘는 정말로 이름 그대로 피스트. 피스트만 쓰네. 그리고 아이언 피스트에 영향을 준 인물이 73년에 사망하셨던 이서룡 씨. 참고로 루크 케이지와 아이언 피스트는 지금 현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있잖아요. 이게 드라마로도 확장이 됐는데 확장하는 그 드라마 중에 하나로 현재 넷플릭스에서 제작 중입니다. 그럼 이제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겠네요. 이미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 두 개가 성공을 했죠. 네어데블과 제시카 존스가 현재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맞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당장은 블러 처리가 좀 돼 있지만 루크 케이지는 이미 제시카 존스 드라마에서 영상 데뷔를 했고요. 또 넘어가서 70년대의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미국의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마약이었어요. 참 특이하죠. 반전, 히피즘, 그랬다 마약. 히피즘이 뭐냐 전쟁의 딱딱한 분위기에 대한 반대 반동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반전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거기서 히피들이 나오고 히피들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마약들이 유통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히피즘의 후유증으로 70년대는 마약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자유를 못 누리나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포크막이 수입이 되면서 8군부대에서 공연하시던 분들이 뜨면서 포크막이 퍼지잖아요. 그런데도 마약은 안 퍼졌어요. 왜냐하면 반전이 퍼지지는 않았거든. 그러면 이 당시 70년대의 슈퍼히어로 장르와 작가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봤는가 아주 빠르게 사회 문제를 떠오른 이걸 자기들식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해석을 하든 권선징악 교훈을 주려고 써먹든 그린랜턴 말고도 초록색을 사용하는 히어로가 DC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린 에로우인데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에로우라는 CW 채널의 드라마로 다시 살아났죠. 그 주인공분 엄청 떴더만요. 스티븐 아멜. 호리호리한 날씨. 뜬 건 모르겠고 드럽게 재미없더만요. 재미없으셨구나. 혹평. 그런데 시즌1은 되게 괜찮았어요. 지금도 계속 시즌1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은 근데 중도 포기. 여기서 나중에 할 얘기를 살짝 하자면 CW 드라마가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말랑말랑해요. 재미없는 주로 시즌1이 재미없고 말랑말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호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린 에로우가 지금은 드라마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당시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린 에로우 캐릭터의 원형은 로빈후드고요. 그렇죠. 배트맨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드라마 시즌1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그린 에로우인 퀸씨께서 갑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무인도에 들어가서 사람이 변해서 나오잖아요. 무기는 활이고 네. 맞아요. 무기가 활인 건 확실히 기억해요. 올리버 퀸이었고 왜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올랐니? 나 팬인데 어쨌든 그린 에로우가 배트맨식의 히어로죠. 초록력은 없이 부잣집 아들 그리고 그린랜턴은 우주경찰인데 엮일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이 이 초록색을 매개체로 해서 둘이 친해져요. 서로 눈이 편해서 그런데 그린 에로우 그린 랜턴 합동 이슈에서 이슈는 어떤 성격이었냐면 두 사람이 서로 정치적인 시각을 달리해요. 그린 에로우는 예를 들어 강남주 화파잖아요. 그렇죠. 부자니까. 조국 에로우. 좀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린 랜턴 이때는 하일 조던인데 가이 가드너나 존 스튜어트가 아니라 군인 출신이니까 좀 우파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요. 맞아요. 이 이해는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어떠한 걸 얻어낸 사람들은 보통 우파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다니면서 사건을 해결하고 다니는데 그 사건들이 대부분 사회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중에 흐르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해결하고 권선징악으로 가긴 가는데 그 사건의 모태가 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처음 해석이 달라. 그린 에로우는 좌파적인 해석과 시각을 보여주고 그린 랜턴은 우파적인 시각과 해석을 내놓고 그래서 둘을 병치시켜 놓는 거예요. 매우 재미있는 거였는데 자 당연히 마약 문제가 사회적 문제의 트렌드니까 마약도 나옵니다. 심지어 어떻게 나오냐 71년에 나온 건데요. 그린 에로우에겐 사이드킥이 있어요. 로빈과 같은 스피디라는 이름의 로이 하퍼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마약 중독에 빠진 거예요. 표지가 이래요. 스피디가 방 안에서 이미 이렇게 헤로인인가 하여튼 막고서 헤롱헤롱 하고 있고 뒤쪽에 있는 문을 그린 랜턴이 열고 그린 에로우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린 에로우는 충격받고 있어요. 내 사이드킥이 정키가 되다니. 이 사건이 이 본인 사건은 이 이슈가 역사적으로 좀 많이 회자가 돼요. 이 정도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다뤘다. 이 장르는 상대적으로 그 속도를 말하고 싶은 거죠. 다른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빨리 창작의 소재로 이런 걸 못 다뤘다. 그런 사회의 문제를 다룬 것도 있었지만 최대한 빠르게 다뤘던 매체 장르 중에 스포 히어로는 들어갔다는 거죠. 언제나. 그리고 이런 방식의 워터게이트까지 이어집니다. 워터게이트를 저 녹색이 둘이서 수사해요? 바라보는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회의 도덕적인 혼란. 대통령이 정부가 국가를 국가가 국민의당인을 헤로인을 빨고 헤로인은 빨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담 삼아서 이 시리즈가 만화사에서도 약간의 의미는 가지는 게 미국 만화가 계속 삽화의 DNA를 잃지 않고 왔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린헤로 그린헤턴 시리즈에서 현재 현대적 작화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라는 평이 있어요. 좀 더 역동적인 그림과 그 텍스트가 좀 덜해진 부분도 드러나고 그림이 스토리를 보여주는데 좀 더 앞장서는 여기서부터 다른 작가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라는 식으로 발판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거는 70년대부터 영상화 시도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수효과는 꽤 많이 발전을 했고요. CG도 조금씩 걸음마를 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 스포이어로 관련 드라마들은 다 70년대에 나오네요. 아마 거의 첫 번째 유의미했던 성공한 시도가 배트맨이었어요. 50년대와 60년대의 거멸로 인해서 밝아진 배트맨이 있잖아요. 웃는 배트맨. 그걸 조금 이어와서 약간 코믹스러운 배트맨을 만들었는데 이게 성공했어요. 드라마로요. 지금 배트맨 드라마 짤 같은 것들을 보면 약간 배가 나오신 어떤 아저씨가 천으로 된 배트맨 수트 있고 옆에는 더벅머리 팔댁이 가르마 로빈이 있고 배트맨 수트는 당연히 고문데 그런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게 아담 웨스트 선생이 주연하신 배트맨 드라마예요. 근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70년대인가요? 네. 그러자 원더우먼 나오고요. 헐크 헐크 나오고요. TV 시리즈로 국내에 제일 많이 회자됐던 건 헐크였던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나오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났는데 플래시도 나오죠. 원더우먼의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주인공인 린다 카터 선생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우셨고 이후로 원더우먼에 제대로 된 영상화가 없었어요. 아 네 맞아요. 최근에 슈퍼맨 배트맨 잘 봐줘야 평작인 그 영화에서 갈가도시 무난 연기한 원더우먼은 훌륭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원더우먼이 제대로 연기된 게 70년대 린다 카터 선생님밖에 없었죠. 그게 또 워낙에 중요한 에피소드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냉전시대 혹은 2차 대전을 이용한 스토리들이다 보니까 활용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지 그리고 CG가 정말 기초 중에 기초 걸음마 수준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더우먼은 CG로 뭘 할지도 참 애매합니다. 일단 밧줄입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진짜 영상화에서의 역사적인 의미는 슈퍼맨이 가져갑니다. 아 영화 슈퍼맨 동호 감독의 79년작 슈퍼맨 1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분 좋아하고 덕후같이 음마 금천구청 90년대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년대로 넘어가보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70년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힙합이 생겼고 왜요? 음악이 생기려고 생긴 게 아니라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 차별은 경제적으로 이루어지죠. 경제적으로 차별되니까 길거리로 나앉고 길거리로 나앉아서 놀다 보니까 스테레오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그러다 보니까 힙합이 생겼고 그리고 힙합은 다시 TV를 아침에 틀면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는 인기 있는 것들은 보통 만화가 아니면 소림상화였다고 하죠. 그렇죠. 그 싸구려 왜곡된 오리엔탈을 보고 자란 사람들을 위한 소비상품으로도 존재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화에서는 아이언피스트 같은 히어로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이소룡을 참고한 캐릭터 만다리는 열심히 많은 캐릭터성을 더 추가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SF적인 관심도 많이 폭발해서 스타워즈보다 1년 빨리 스타로드라는 후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결성하게 되는 캐릭터가 등장하고 그린랜튼도 늘어났는데 어? 흑인이네? 네 좀 더 이 문화를 어 트렌드세터로서의 역할이 워낙 세서 이게 좀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는 되게 레슬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니까 그 전에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볼 수 있고 아 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연기를 하고 노력을 하고 동시에 결국 어 모든 갈등의 해소를 싸움으로 끝내는 영웅 철학을 배경으로 나중엔 전투하는 그런 이해까지 왔습니다 광고를 듣고 이제 우리는 로넌드 레이건을 만나봅시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낭만의 도시 프라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정리를 잘해왔다 공시적으로 해석한 건 있는데 이렇게 송지로 쭉 쭉 따라오는 게 그러니까 부분 부분은 있는데 광고를 듣는 동안 우리 저 덕질 11인께서 11놈께서 네 11놈께서 근자감에 섞인 멘트를 내셨는데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 IC리 하는 일이 그겁니다 저희들은 로우 데이터를 만듭니다 좋은 참고자료와 사적들은 있긴 있는데 그것들을 취합하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스웩 스웩 네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참고자료도 얘기해주면 좋겠군 80년대입니다 혼잣말 좀 81년부터 89년에 집권했던 미국 대통령은 누구죠 레이건 레이건입니다 영화배우 겸 이때 영화에서 유의미하게 등장했던 캐릭터가 람보죠 냉전의 절정이고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이겨내어 혼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영웅 네 라키발보아 눈이 처진 영웅 람보 이때 레이건이 준비했던 게 우주의 공간에서 전쟁을 칠 수도 있다 그래서 스타워즈 계획이 있었고 우주방어사령부 그리고 미사일 방어시스템 현재의 MD의 원형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아프간과 중동에서 전쟁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주방어시스템 냉전이 절정이면 우도시 없어요 50년대처럼 내부단속을 위해서 또 탄압받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검열지도도 살아있고 아니요 이제는 스포기어로 장르는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걸출한 작가 두 명이 등장합니다 이미 유의미한 캐릭터들 앞에서 다 등장했어요 거기다 네 이제는 작가들이 등장 등장하는 작가를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앨런 무어와 프랭크 밀러라는 두 작가가 등장합니다 네 이들은 이 당시에 어떤 무브먼트의 작가들끼리의 어떤 무브먼트 이 장르의 발전을 위한 무브먼트의 아이콘 같은 건데요 진짜 거칠게 소급해보면은 앨런 무어는 진보 프랭크 밀러는 우파 보수 말씀드렸습니다 거칠게 소급하면 네 거칠게 최근에 월가 시위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시선을 보면은 지금도 그래요 자 근데 이 두 작가가 이 장르를 통해서 이 장르가 왜 그래픽 노블인지 그래픽 노블이라고 소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소설의 장르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역사에 남을만한 금자탑스러운 두 작품을 냅니다 네 앨런 무어의 작품은 유형이 읽었던 와치맨입니다 제가 업계에서 제일 어려운 작품들만 본 것 같아요 프랭크 밀러가 쓴 것은 다크나이트 리턴즈입니다 제가 다 읽었던 게 워치맨하고 스폰이었어요 아 스폰 둘 다 오지게 어려워요 스폰은 중요한 작품은 아니지 하여간 와치맨은 다크나이트 리턴즈이죠 와치맨은 제가 무조건 강추드릴게요 영화가 솔직히 약간 평작이긴 한데 영화 보셔도 되고요 영화 되게 길죠 영화도 길고 그 이유가 앨런 무어가 작품을 너무 잘 써놨어요 아 자를 게 없었구나 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각자 좌우라고 할 수 있는 본인들의 세계관에서 미국을 바라보고 질문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이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변질되고 사라져버렸다 미국은 디스토피아로 가는 것이 아니냐 레이건 치아에서 네 와치맨은 이런 겁니다 일단 다른 뭐 저스티스 리그 저스티스 리그와는 상관이 없어요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오리지널 시리즈인데요 네 와치맨이라는 것 자체가 스포 히어로와 작용단들의 모임이에요 이 와치맨의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은 철학적으로 작중이 등장하는 질문이죠 Who watches the watchman 그렇죠 이들은 작용단은 누가 감시하는가 네 이들은 시민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그 보호하겠다는 역할을 누가 감시하는가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문장을 더 써서 요약하라면은 작중에서 이들이 결국 이들에게 반대하는 시민들을 진압하는 진압군 역할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작중 등장인물인 나이트 아울이 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시작한 우리가 시민들을 패고 있는 그 딜레마를 보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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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칸 드림은 어디로 갔지라고 돈 치내는 거가 재미있었거든 바로 옆에서 가장 냉소적이고 사람을 학살하기도 하는 그 작용단 히어로인 코미디언이 코미디언 네 시민 한 명의 등에다가 고무탄을 쏘고 얘기하잖아요 몰랐어 지금 이걸 니가 보고 있는 게 아메리칸 드림인데 그죠 워치맨은 그런 걸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로받을 길이 없는 민중을 위로해주는 도구로서 환상 속으로나마 어떤 권력을 주었어요 그걸 받은 권력이 우리가 데드풀에서 이야기하죠 4차원의 벽 작품과 현실의 벽 을 깼는데 깬 방식이 그거죠 소비자들이 우리에게 준 권력 이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지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나 만화와 영화의 데드풀은 그런 식이죠 내가 가상인물 만화와 영화 속의 인물이란 걸 알고 있었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있는 존재하고 있는 장르 자체를 희화하고 조롱하고 풍자하는데 앨런 무화의 마침에는 매우 진지하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4차원의 벽을 뛰어넘음으로써 레이거노믹스 혹은 경찰국가로서의 미국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미국은 누가 족치지? 그렇습니다 프랭크 밀러 역시 조금 다른 방치로 같은 이야기를 접근합니다 나크나이트 리턴즈라는 작품은요 금미래를 다뤄요 어떤 미래냐 배트맨은 이미 늙어서 은퇴했고요 동료였던 저스티스 리그의 영웅들은 정부의 꼭두각지가 되거나 아니면 은퇴해서 정부의 도망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정부에게 잡혀서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보이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죽은 걸로 처리됐거나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플래시는 아내가 인질로 잡혀서 24시간을 뛰면서 뛰는데 그걸로 전기를 생산해요 그렇죠 아 이 워치맨들을 저 영웅들을 움직이는 또 다른 존재가 생겨난 미래 이것도 디스토피아죠 굉장히 디스토피아요 그래서 배트맨이 결국 은퇴를 깨고 논현이 됐는데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옛 동료들을 구해내고 혁명을 혁명을 이끌어가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프랭크 밀런은 배트맨을 완벽한 선으로 그리잖아요 배트맨의 혁명 또한 이 파시즘에 대항하는 또 다른 파시즘의 증후가 있다라고 그려요 관리자가 없이 놔두는 권력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리고 관리당하는 사람은 또 저항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입장이 다를 뿐이다 이 작품은 상당한 센세이션을 또 역시 갖고 왔고 지금 그 다음에 나크나이트 스트라이크 어게인이라는 후속편을 쓰고 현재 또 한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프랭크 밀런은 세 번째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 3부작으로 완결될 예정이래요 이 작품이 원래 있었던 배트맨의 파파스머프 웃음을 가져가 버렸다 이게 굉장히 기념비적인데 이 이후로 배트맨을 그린 작가들의 색채가 다 어두운 쪽으로 가요 배트맨은 이제 아마도 원래 밥케인과 빌핑거가 빌핑거가 만들었던 원형에 좀 더 가까운 쪽으로 검열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어두운 영웅, 다크 히어로로 거듭나게 되죠 이거를 정리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슈퍼히어로 장르가 위로를 판매하기 위한 이상세계, 권선징악 이런 걸 파는 장르에서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된다 그전에는 이제 슈퍼히어로 자신 이 질문의 대상에 그다지 많이 투입되지 않다 자꾸만 나를 찾아가죠 그래서 점점 분위기가 바뀝니다 마블의 영웅들은요 슬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스파이더맨이 소시민적 영웅인데 가난에 시달리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한 때도 약간 겹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팬아트 같은 거 보면 스파이더맨 언제나 개그지죠 그리고 이 시기가 모던 에이지라고 불리거든요 80년대를 혹은 진검다리 전성기라는 의미로 브론즈 에이지라고도 불러요 모던 에이지를 80년대에 적용하지 않는 학자가 더 많아요 뭐합니까? 90년대도 있었거든요 90년대 발전도 유의미하거든 왜냐하면 90년대 발전은 80년대를 발판으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60, 70년대에 실버 에이지가 마블의 강세였다면 즉 아이언맨이 부활을 알리는 종지부였다 라고 했을 때 신호탄이라고 하죠 보통 신호탄은 보통 그 앞에 있었던 DC의 플레시와 그린랜턴이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공포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은 되돌릴 수 없다를 알려준 게 아이언맨의 등장이었다면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블이 돈을 더 많이 벌었고 1위 기업이 되었다는데 80년대는 DC 2위의 추격과 그 외 아직 살아남아 있는 소기업들의 강세였습니다 중기업도 아니야 중기업이 없어 소기업? 그냥 소기업 소기업의 예로 하나 들 거는 뭐 닌자거북이? 아 닌자거북이 TNT 이때 DC가 얼마나 80년대에 기사위생 했냐면요 84년에 DC가 경난이 너무 심해져서 자기네 뭐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같은 주요 캐릭터의 판권을 마블에 팔려고 했어요 아이고 클래퍼는?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마블 사정도 반대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합쳐버리면 독과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무산됐거든요 90년이 딱 되었을 때 20년만이 처음으로 마블의 판매고를 따라잡아 버렸어요 네 그거 참 특이하죠 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소니가 뭔지 모르는 시대에 살지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맞아요 기업은 올라갔다 내려가네 제가 철옹송인데 어린 시절에 소니는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내 돈 주고 소니 노트북을 산 영광스러운 날이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소니 노트북은 매각됐죠 참 세상에 참 그건 해한 없는 본인을 탓해야 돼요 중복가가 그냥? 바닥으로? 네 메인 진행자의 열풍을 들으셨고요 앨런 무어와 프랭크 밀러가 이 작가들 사이에서의 이때 작가들이 벌였던 무브먼트의 아이콘이라고 한 게 80년대에 본격적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다변화의 시작입니다 DC의 경우를 예로 들을게요 DC가 이때는 시장을 주도했으니까 크라이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 아니에요? 아니요 게임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위기 충돌 이런 건데요 평행우주가 많이 보편화가 됐 평행우주 설정이 많이 보편화가 됐잖아요 DC가 여러 평행우주를 갖고 있어요 G91, G92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들을 서로 막 충돌시키고 갈등시키고 없애기도 합니다 여러 평행우주가 한꺼번에 얽히는 슈퍼맨이 한 200명이 얽히는 거대한 이벤트가 생기고 그 결과로 어느 우주는 없어지고 어느 우주와 어느 우주는 합쳐지고 역사가 바뀌고 설정이 바뀌고 하는 크라이시스라는 이벤트를 잊을 만하면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더 복잡한 이야기를 작가들이나 독자들 혹은 둘 다가 원했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 크라이시스라는 이벤트 마구 이것저것 뒤엎어서 다시 정리해내는 이 이벤트가 어떻게 작용하냐 시장에 트렌드가 있으면요 그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설정이나 캐릭터의 디자인 같은 걸 고치고 싶을 때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방정리군요 방정리 리부트가 가능해진 거죠 시대가 어느 정도 변했어 트렌드가 좀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어 그럼 설정을 고치고 싶어 지우고 싶어 그러면 그 팀의 편집장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다음번 크라이시스 할 건데 그때 한번 고쳐봐 그 우주를 없애 그때 몇몇 족치고 옷도 좀 바꾸고 딴 놈으로 불쌍한 슈퍼걸은 두세 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덕지진이 하려는 얘기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DC는 그렇게 시대에 맞게 상품을 리뉴얼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이 디자인이 촌스럽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시대 아이콘 문화사의 아이콘인 경우는 조금 예외지만 웬만하면 바뀌었어요 그린웨로우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이래요 지금 스티브나멜은 수염 있으신 것 같더라고 반이에요 그리고 깎으실 때도 있어요? 반이에요 그래서 반말인데 죄송해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 반면에 근데 원래 콕수염 아니면 턱수염이지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보 같다 1위 기업이지만 80년대에는 주도권을 DC에게 넘겨줬던 마블은 이런 식의 리부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평행우주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최근작이라도 어느 정도 보시면 은근히 아마 있어요 60년대 70년대 만들어져서 엄청 촌스러운 코스튬이 아직도 여기저기 존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캐릭터가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캡틴 아메리카긴 한데 그쵸 대박이죠 아니 영화 것보다 훨씬 2000년대 중반에 나오는 코스튬이 영화보다 훨씬 더 촌스러워요 요즘 누가 흰팔파야 그거는 미국 국기를 어레인지에서 입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미국 국대는 요즘은 흰 남발이에요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2000년대 중반에 캡틴 아메리카가 입고 있는 코스튬 중에서 장화 신발을 잘 보시면요 장화가 아니라 무슨 양동이를 신고 있는 것 같아요 발 아래쪽에서 비슷한 사선으로 올라오는 이 신발 있죠 형이 이상학적이네요 네 그걸로 신고 계세요 남학신이에요? 네 마리 비가 많이 오나요? 자 어쨌든 그렇게 DC는 마블에 끌려다니면서 경영이 좀 어려워졌다가 기사회생 했고요 마블을 추격했다 마블도 비슷합니다 사업을 확장하다가 한번 알아먹기도 하고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회사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할 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9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학은 이런 것을 행하는 과학이죠 존재와 개념을 가능한 한 자잘하게 그리고 최대한 근원을 찾아내는 학문이잖아요 네 70년대에 이 장르에 SF가 투입되었다면 80년대에는 철학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사회학이 들어가고 이제는 50년대처럼 당하고만 있진 않죠 네 앨런 무어와 프랭크 밀러의 이야기 앨런 무어 그러니까 밀러로 들렀어요 네이큐인 중요치 않아 시 밀러 앨런 무어 프랭크 밀러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그리고 슈퍼히어로 장르의 브론즈 에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냉전 후 진짜 모던 에이지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XSFM입니다 스튜디오 숲 도곡점의 포토그래퍼 김미옥입니다 스튜디오 숲에는 유페미아 알렌의 왈츠처럼 예쁜 당신의 아이 그 따스한 숨결과 작은 손짓 하나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3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스튜디오 숲 평행 우주가 있다면 우리 스튜디오 숲의 포토그래퍼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자기 목소리 듣는 걸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녹음할 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될 때가 됐습니다 스튜디오 숲 그동안 도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졸업이에요 자 90년대로 갑니다 네 냉전이 91년에 끝납니다 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됩니다 그렇습니다 꼬르바초프의 이마의 흉터처럼 소련은 작아집니다 60년대 얘기할 때 살짝 얘기를 했죠 외부의 적 그러니까 국가 바깥에서 적을 찾을 때 이제 다 사라졌어 소련이 거의 소련이나 나치전당이었다 반이 없어지고 반 정도가 나머지 반이 SF적이었다면 그 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50%의 자리를 뭐가 메우냐 테러리즘 이슬람 아직 이슬람은 아직이에요 최근에 차였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르가 멋있는 이유는 그거죠 이슬람의 테러리즘을 주요한 적으로 중용하지 않아요 맞아요 테러리즘이라고 할 때는 일본 적군파나 독일의 극저파나 이슬람이라는 샌드백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때리면서 그걸로 돈을 벌었던 장르는 사실상 아놀드 슈얼제네거 장르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마블이 테러리스트 적을 상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치의 잔당인 하이드라 영화에도 나오는 하이드라 나치의 잔당인 하이드라에서 또 빠져나온 AIM이라는 과학자 집단 이런 가상의 단체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테러를 하는 방식으로 가요 아니면 아예 대기업 범죄 좋은 대기업에게 가해하는 나쁜 대기업 혹은 아예 그 대기업들이 벌이는 범죄를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즉 PI의 구도가 다변화되는 게 80년대에서 시작한 게 거의 완성 단계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선악 구도가 옅어져요 앨런 모아와 프랭크 밀러를 보면 알겠지만 권선징악의 틀만으로는 다만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한 거죠 여기서부터 종편 레벨을 확실히 벗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나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계속 변호형됩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설정들이 90년대 보통 정리가 다 됩니다 특히나 이런 변화를 가장 많이 극명하고 확실하게 엮은 게 아이언맨인데요 무기상인 캐릭터였잖아요 게시만 무기상인이라는 설정이 추가되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헤어나온다는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역을 맨 처음 캐스팅할 때 스튜디오에서 원했던 게 알코올 중독을 겪어본 놈 그래서 로봇 다우니 주니어가 수많은 캐릭터가 많은 변화를 겪다 보니까 이 시기를 모던 에이지라고 하고요 세 번째 전성기가 됩니다 철학적인 질문이 나오던 시대인데 그 질문에 대한 1차원적인 답이 나온 네 그 답을 하기 시작한 세 번째 그 답은 다음 질문이다 네 그 세 번째 전성기라는 의미의 모던 에이지가 되고요 90년대가요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냐 냉전이 해체됐잖아요 소련이 없어지고 자본주의의 승리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의 심화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시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DC 코믹스와 마블 코믹스 각자 2위와 1위인데 아니구나 아버지 부시는 중간이니까 남편 클린턴 시대에 어쨌든 자기네 얘네들은 자기네 바닥에서만 대기업이지 전체적인 기업의 경제권에서 보면 중간 정도의 규모거든요 즉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는 YG와 SM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이지 금맥이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대기업이 잡아먹을 수 있는 수 더 큰 대기업이 그리고 경영자들 입장에서도 확장하고 싶고 대기업의 자회사가 되면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더 우리의 세계를 넓혀갈 수 있겠다 그게 경영자 마인드라고요? 이때의 경영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 네가? 왜냐하면 이때 80년대에 마블이 여기저기 팔렸거든요 야 나 이거 비싸게 판다 아니요 계속 팔렸어요 네 알았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불쌍하니까 난 성가비 편 DC 코믹스와 마블 코믹스가 계속해서 여기저기 팔립니다 아니다 다시 말할게요 마블 코믹스는 계속 팔려나가고 있고요 DC 코믹스는 89년에 워너브라더스의 인수가 됩니다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요 자기네 모기업을 확실하게 잡아요 마블은 계속 팔리다가 나중에 2009년에 월트디즈니에 편입이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모기사를 잡았느냐 그 과정에 영향을 준 게 영화였습니다 70년대 얘기할 때요 79년에 슈퍼맨이 데이트를 쳤다고 했잖아요 네 슈퍼맨 1 최초의 슈퍼히어로 블록버스터 영화다 라고 하고 비평도 좋았어요 78년에 나왔고 슈퍼맨 1은 그리고 배트맨 팀버튼의 배트맨이 89년에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거 그리고 89년에 팀버튼의 배트맨이 성공을 하고 그걸 딱 워너브라더스가 보니까 이거 미래의 먹거리다 이거 가져야겠다 갖고 있어야겠다 경장영향이군요 경장영향이군요 맛이 있다 그러니까 이 10년 사이에 11년 전에 슈퍼맨과 11년 후에 배트맨 두 작품을 볼 때 이 두 작품은 다른 영상화 이전의 영상화들과 다른 게 뭐냐면요 조악한 수준의 TV 드라마가 아니에요 혹은 B급 영화가 아니에요 이건 팬서비스나 그냥 재미있는 시도 혹은 어설픈 확장의 시도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만든 거였거든요 그 자체로 장사가 되는 매체 장르의 탄생 게다가 이게 영화 쪽에서의 스포이오로 장르를 여러 채 붙인 거죠 게다가 이게 돈도 돼 돈이 되는 건 빤이 아니야 비평도 돼 맞아요 이 스포이오로 장르는 일반적으로 웬만큼 망작이 아니면 평단이 환영하죠 블록버스터인데 어떻게든 해석을 해주려고 하죠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자본을 넣으면 완성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들이 이미 역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만화 원래의 스포이오로 장르를 열어줬친 1세대의 배트맨과 슈퍼맨이 있잖아요 영화 입장에서도 배트맨과 슈퍼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TV 드라마로 최초로 히트한 것도 배트맨 아담 웨스트의 배트맨이었고 그래서 DC의 첫 작품인 장보고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장보고가 아니고 뭐지 장보고? 그 외에 저 바다에 사면 네이머? 네이머 마문의 네이머 장보고 네이머는 인기 없어 네 하여간 아 그건 있다 다니엘 내김씨가 로스트에 등장하시는 네 그분의 용모가 네이머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이머도 강대가? 네이머를 좋아해요 그럼 네이머는 페이퍼 타워를 찾겠네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네이머가 영화가 된다면 자기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좋네요 그냥 패스하고요 별 의미 없는 얘기 전 기대됩니다 두 배트맨이 이 영화로 슈퍼히어로가 정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죠 슈퍼맨과 배트맨이 아니요 전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 팀 버튼의 배트맨과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죠 아 네 아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은 그러기엔 너무 텀이 길지 않나요? 텀이 길어요 아 그러니까 아 그거는 영화로서의 완성도를 확 올려버린 아 그렇죠 아 그건 나중에 이해하고 네 자 리처드 도널의 슈퍼맨과 팀 버튼의 배트맨 성공하고 그 덕에 물줄을 잡았어요 마블은 지금 계속 자기네 물줄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 팔려나가요 되게 부러운 거예요 자 그러는 도중 9.11이 발생하는 2000년대가 됩니다 이제 뭐 곧 이제 00년 2000년대를 2K를 이야기를 할 텐데 그죠 심지어 이 팀 버튼의 마이클 키튼이 나온 이 배트맨 영화는요 문화적인 파급력을 이제 극장가도 인정하니까 나중에 버드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골방에만 들어가면 그죠 날개짓으로 바뀌고 보면서 와 이건 누구도 속편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렇게 4차원의 벽을 잘 장난친 속편은 없다 버드맨 극 중에서 마이클 키튼이 네 우와 우리 그 알실에서 사실상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영화 잡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하여간 2000년이 밝았습니다 네 2000년대를 규정하는 사건은 2001년에 9.11 테러죠 그렇습니다 9.11 도널드 트럼프 교수식으로 읽으면 7.11 그렇습니다 그런 말투 일수로 했어요 각국의 정상들을 많이 만나본 네 미스 땡땡 9.11을 7.11 어쨌든 네 맞아요 이후 미국의 상태 미국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드러내주는 게 드러내주는 문장이 저는 이걸 듣고 싶어요 드라마 뉴스룸 에론 소키닌의 뉴스룸의 등장인물인 네 TV 앵커 윌 맥어보이의 대사인데요 전혀 다른 나라로 변했습니다 더욱 두려워하고 더욱 적대적인 나라로 변했습니다 네 아들 부시의 군침이 이게 흘러나오게 하는 나라로 변했다 2006년 3월 초 부시 정권이 추진했던 법안이 있죠 결국 이반된 어 애국자법 Patriot Act 아까부터 계속 번역어가 저하고 달라요 저는 애국법이라고 이게 무슨 법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의 테러방지법과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시민의 헌법적 가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장 필요가 없을 수 있고 마이클 모어 영화의 그 장면 인상적이었죠 애엄마가 모유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공항에 타가 내렸는데 그거 직접 먹어보게 시킨다고 공항에서 이런 조류가 있은지 바로 뒤 2006년 3월 초에 애국법 애국자법을 만드는데 7월부터 마블이 진행한 이벤트가 시빌 워 그냥 직역하면 내전 맞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의 다른 이름이죠 그렇죠 동시에 중의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이게 시민권과 관련된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전쟁이라고도 그냥 할 수 있는데 시빌 라이츠 워 네 자 이 시빌 워가 현재 영화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하지 않았 지금 성공하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들으시는 지금 이 우리 XSFM 그 할 질의 현재 이 특집도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밀어졌을 제가 지난주에 이 영화 보려고 동네 극장에 예매하려고 들어갔는데 진짜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보고서 결심했죠 아 방송 가자 현매하지 덕진 사령관이 쓰일 때가 됐다 저 지난주에 녹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맞아요 봤어요 네 보았어요 원작과 영화는 살짝 다르긴 한데요 원작의 시빌 워는 이런 식입니다 어떤 사고가 나요 굉장히 아마추어틱한 아니 잠깐만 네 이거 지금 현재 상영주인 영화인데 지금 스포하는 거예요 아니요 원작 얘기하는 거예요 아 원작 달라요 원작 시빌 워 영화랑 어떤 큰 참사가 발생합니다 스탠포드 참사라고 부르는데 아마추어틱한 히어로팀이 심지어는 얘네들은 자기의 활약상을 TV 리얼리티 쇼로 찍고 있어요 어떤 애들인지를 알겠죠 얘네들이 빌런 팀 하나를 추적해서 덤비다가 BJ들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로라는 빌런 하나가 얘는 능력은 자기를 폭발시키는 건데 폭발을 해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학교가 휘말립니다 수천 명이 죽습니다 아이들이 자 이 상황을 별풍선을 벌려다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별풍선을 벌려다가 별풍선을 벌려다가 작중에서는 과적 운행을 하고 그치 경찰이 지금 단속에 나섰잖아요 작중에서는 두 번째 9.11처럼 취급을 해요 그렇죠 작중에서는 그래서 생긴 게 애국법과 비슷한 초인 등록법입니다 이 컨셉을 영화랑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인들 작용단들 니들 우리한테 등록해 니들 마스크 쓰고 있지 다 벗어 파트너 BJ 니들이 그렇죠 이런 거는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낫겠지 난 공감네요 그러니까 정보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영화도 여기서 똑같이 출발하긴 하는데 이제 결론부는 좀 다르게 갑니다 네 어쨌든 이런 초인 등록법을 놓고 팀 아이언맨은 찬성 팀 캡티나 메이커는 반대 반대 그렇죠 정치적 의견이 갈리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2007년 1월까지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따라서 완벽하게 이 애국법을 모방한 거죠 네 모사한 거죠 2007년 1월에 이 이벤트가 끝나는데 저는 이것만 얘기할게요 2007년부터 당시 미국 정부는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 일반인과 각국 정부 인사들의 통화 및 인터넷 사용 정보를 무차별 수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에 에드워드 스노든 씨가 폭로한 거죠 그렇죠 그 사찰을 말이죠 예견했을까 그렇죠 굳이 말하면 미리 예견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장면은 발전했다 네 30년대부터 00년대까지 왔고 최초의 덕질대위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지금까지는 덕질대위 혼자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조금 더 일찍 반영합니다 다른 문학 장르들보다도요 그만큼 많은 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있고 그렇죠 많은 설정들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거기에 뛰어들어 있는 많은 작가들이 있다 보니까 네 작가들이 제각각 하고 싶은 것만 해도 얻어 걸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표현이 잘못됐나 개개인은 얻어 걸리는 거겠지만 네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한 장르에서 이런 게 계속 일어난다면 그렇습니다 네 시빌원은 이렇게 큰 이벤트는 당시 존재하던 거의 모든 마블 캐릭터들이 다 관여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편집장과 회사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 되면 이미 장르 자체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회상을 반영하고 비평하는 기능을 내부적으로 이미 탑재한 상태다 그렇죠 따라서 2000년대 중반에 시빌원은 증명을 한 겁니다 슈퍼히어로 장르를 진지하게 읽으면 미국의 현재를 볼 수 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소유관계가 그냥 일반적으로 시시하게 대기업에 얽혀 있어서 그렇지 뭔가 이 문화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개발해내는 산학협력 협동조합 같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삼아서 2010년도 문제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하죠 네 XSFM입니다 자극이 적고 인공향이나 형광물질이 없는 순수 식물성 원료의 베이비 클렌저 아이에게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에 담았습니다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빅, 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 짧은 만남이었지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인류의 연인 제임스틴, 제니스 조플린, 지미 헨드릭스, 히스 레저, 커트 코베인, 에이미 와인하우스, 그리고 음악의 스타로, 랩계의 거물로, 인권운동의 얼굴로 세계사를 영원히 바꾼 저항의 상징 투팍샤커 한국 최초로 발매되는 투팍샤커의 전기 투팍샤커 랩스타의 3 전국서점과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1984 만화체만 바뀌면 그냥 계속해서 그냥 단행본을 하는 일반적인 만화 장르와는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만화 장르와는 다르다 일반적인 만화 장르와는 2010년대 우리의 현재로 넘어오자면 그 전에 살짝 이야기할 게 2009년에 마블이 디즈니에 팔리는 데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 영향을 준 게 아이언맨 시리즈를 비롯한 마블 영화들의 성공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스파이더맨이 성공을 했고요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그 다음에 나왔던 판타스틱4 시리즈도 간신히 평타를 쳤고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흥행은 좀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별도의 평행색의 번호를 받았는데요 마블 스튜디오 측에서 이곳에 시작이 된 인크레더블 헐크라든지 아이언맨 1, 2 이런 것들이 괜찮은 퀄리티를 뽑아내면서 어벤져스 프로젝트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자 월트 디즈니는 그 전작들이 흥행하지 않았으면 그 정도까지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모으는 그러니까 슈퍼맨 시리즈와 배트맨 시리즈를 통해서 이미 20년 전에 DC는 물줄을 잡았잖아요 마블드 디즈니는 이리저리 팔리고 이러다가 경영이 어려워졌다 기사의 희생하고 하다가 드디어 진짜 물줄을 잡은 거예요 안정적인 디즈니라는 그렇죠 그 과정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초창기 그 프로젝트 가능하게 해줬던 영화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또한 2010년대의 트렌드라고 할까 물론 진짜 트렌드는 2020년대 이후가 돼야 사실 그 2010년대의 트렌드는 사회적인 트렌드는 이런 거였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성적 소수자와 이슬람익 스테이트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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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했지만 좀 한 번 더 하기로 할게요 2010년에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최상위 성적을 받고 있던 즉 모범생이었던 생도 캐서린 밀러라는 여성분이 레즈비언 커밍아웃을 하며 자퇴합니다 네 이 당시 이거는 지금 망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까지 미군이 성소수자에 대해 고수하고 있던 정책이 DADT죠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Don't ask, don't tell 이런 만평이 있어요 사법부가 먼저 don't tell으로 시작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법을 놔두지 마세요 don't 그럼 이제 그 말을 에스크로 시작하면서 행정부가 받아요 의회에 이거 좀 개정하라고 물어보세요 요청하세요 그럼 의회는 다시 don't로 시작되는 문장을 말해요 날 보지 말아요 don't look at me 내년이 선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셋을 바라보는 군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tell me 그럼 우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해줘 사행시를 지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만평이 있어요 이 만평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는 되어 있어요 don't ask, don't tell DADT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다 알고 있다 누구도 이거를 입법부도 섣불리 고양이 먹에 방울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캐서리 밀러 생도의 자퇴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떠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연두교사에서 DADT 폐지를 공헌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직후에 자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우리 입대 자원들이 줄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한 자원을 성정체성 때문에 이뤄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자퇴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겨야 되는 것 때문에 본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그러다가 그냥 제대해버리거나 이러면 결국 우리 손에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이야기는 몇 달 가지 않아 베트 우먼 베트 우먼이라는 캐릭터에 갑니다 앞서 설명했죠 베트맨과 로빈이 50년대에 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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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용을 먹을 때 그걸 좀 커버 쳐보려고 만들어진 이름이었는데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 캐릭터와는 별로 상관없이 이름만 똑같은 베트 우먼이라는 캐릭터를 새로 만듭니다 언제? 2011년에 정확하게 만들어진 건 2006년인데요 셀프 타이틀을 얻으면서 베트 우먼이라는 자기의 타이틀을 얻으면서 이때의 설정이 제대로 정립이 됩니다 빨간 머리의 미력이긴 한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캐서린 밀러의 이야기를 그대로 채용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디게이디티가 엄존하고 있는 시절에 사관생도였고요 집안이 군인 집안이에요 아 진짜 그대로 갖다 붙였네요 좀 더 세요 집안이 군인 집안인데 아버지도 더 세 군인 집안이야 훌륭한 군인이고 딸을 잘 키웠어 그래서 딸도 군인이 되고 싶어 했고 한국말로 병역이행 명문가 네 그래서 입대 다 못 살잖아 했는데 거짓만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에 자기 양심의 가치를 이길 수 없어서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라고 커밍아웃하고 쫓겨나요 논태를 어긴 거니까 네 이 이야기가 2011년에 나와요 바로 1년 뒤 몇 달 지나잖아 실제로 참 빠르네요 진짜 그리고 베트 우먼의 설정이 확 정해진 2011년에 디에이디티는 피해지됩니다 뭐 혹은 하는 얘기죠 그 어떤 대통령 혹은 수상 그 행정부를 이야기할 때는 100가지보다 한두 가지의 되게 중요한 성과로 이야기한다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평가가 바뀌어지겠지만 지금까지 세계가 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제일 눈에 띄는 찬란한 실적은 이문제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우리는 동성결혼 핫헌을 봤죠 그렇죠 되게 이게 그리고 베트 우먼은 재밌는 게 이 이름 자체가 쓰였던 캐릭터가 맨 처음에 왜 등장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베트맨과 로빈에게 주어졌던 동성의 혐의를 가리려고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려고 급조돼서 투입됐던 캐릭터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꽂아 넣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 자리에 앉기가 좋네요 심지어 같이 꽂혔던 베트걸은 그나마 캐릭터성이 있어서 살아남았어요 원더우먼 계열 캐릭터가 훌륭한 여전사의 캐릭터가 됐는데 베트우먼은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없어졌죠 하지만 그 이름을 쓰는 진짜 베트우먼이 나타난 것은 레즈비온으로 동성애의자로 나온 거죠 2011년에 네 좋은 재활용입니다 네 이슬람 얘기할 때 IS 얘기할 때 나왔던 이슬람과 아랍계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때 유형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섯 번째 인간 그린랜턴 캐릭터로 사이먼 베즈라는 레바논계가 추가가 되죠 네 참고로 이걸 만든 작가가 레바논계입니다 아 확실히 아까부터 계속 그린랜턴의 공천자리는 네 그러게요 소수인종 네 소수인종 배려 비례대표 잘된 비례 네 잘된 비례 사이먼 베즈를 만든 제프 존지라는 작가가 굉장히 슈퍼스타 작가인데 네 이 사람이 레바논계고요 네 제가 읽어놓은 기독교인데 확실치 않아요 참고로 제프 존지의 별명 한국 내에서의 별명은 갱생공장장입니다 왕한 캐릭터를 이 사람한테 맡기면 다시 무조건 살려내 진짜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내요 아 어쨌든 사이먼 베즈는 2012년에 데뷔했고 레바논계죠 오리진 스토리 기원을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설명하자면 레바논계고요 9.11 테러 이후 직장을 잃습니다 네 가족 전체가 문화적 인종적 핍박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동생은 여동생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네 안 벌리니까 눈이 진짜 딱 감고 차를 훔쳤는데 네 차에 폭탄이 어마어마시하게 있네 네 누군가가 자살 테러에 쓰려고 했던 거죠 음 그래도 근본은 선한 사람이라 이거를 피해공장에 사람 없는 피해공장에 꼬라박고 간신히 탈출하는데 FBI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쫙 옷을 딱 팔을 벗겨보니까 용기라는 이름에 용기라는 바라버 문장이 그 단어가 문신되어 있어요 이게 테러리스트다 아 우리 그래서 고문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용남이 할 때 용자 문신 그리고 있으면 그냥 잡범 네 그래서 FBI에게 쳐맞으면서 고문을 당하는데 너 알카이다지 부러워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린랜턴 반지가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새로운 그린랜턴을 찾아야 돼요 이 섹터에 그래서 날아간 게 사이몬 베즈입니다 그렇죠 그러자 저스티스 리그와 FBI는 테러리스트가 그린랜턴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이몬 베즈를 쫓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이몬 베즈는요 다른 그린랜턴들과 약간의 디자인이 달라요 그 이전에 하일조던 이후 4명의 그린랜턴들은요 마스크를 쓸 때 이 아이 마스크라고 하죠 눈만 가리거나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혹은 존 스튜어트의 경우에는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아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익숙한 그린랜턴의 이미지는 아프리칸계 아저씨가 이렇게 눈만 가리고 있는 어쨌든 그렇게 살짝만 가리거나 아니면 안 가리는 정도인데 이 친구는 입만 빼고 다 가려요 아 이게 존 스튜어트가 다르죠 존 스튜어트는 자기 피부색을 보여줘요 얘는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사이머는 그리고 초반에 이 반지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린랜턴 반지의 능력을 약기해야 했네 사용자의 의지를 물질화 시켜줘요 총을 상상하면서 딱 하면 총이 나오는 거고요 빅맹 먹고 싶어 나도 계란으로 아니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고 일종의 가상현실처럼 나오는 거죠 증강현실 근데 실제 물리적 효과는 있는 VR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처음에 그걸 잘 못 써가지고 그냥 실제 총을 들고 다녀요 초반에는 그 의미는 뭐예요? 총의 의미가 자기 방어잖아요 실제 총 형상화해서 총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총을 들고 다니는 거는 얘가 그만큼 무서워하고 있었다 다른 그린랜턴의 부관리자들에 비해서 자기 신변의 위협이 크다 그쵸 그래서 이 친구의 초반 스토리는 오해받고 그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난 아니라 하니까 근데 어쨌든 레바논계 중동계열로서 처음 등장했죠 하지만 무슬림은 아닐 겁니다 레바논계니까 기독교일 가능성도 높죠 뭐 2,3대일 수도 있고 이슬람 무슬림의 주인공 최초는 2013년에 데뷔한 카말라 칸입니다 미즈마블 두 번쯤 미즈마블로 등장하는데요 자 미즈마블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살짝 얘기해도 되는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기획되고 있는 지금 예정중인 영화 중에 캡틴 마블이라는게 있어요 이게 미즈마블이에요 미즈마블은 어떤 캐릭터냐면요 굉장히 미국적인 여성 캐릭터입니다 미국적인 여성 캐릭터는 뭘까요? 성격은 원더우먼스러워요 여전사인데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페미니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반대로 생김새는 그냥 쭉쭉빵빵빵 미녀입니다 쭉쭉빵빵 금발 미녀 아 미국의 상업적인 캐릭터 상업적인 여성 캐릭터 슈퍼히어로의 기운을 받아서 캡틴 마블이라고 불리는 그 기운을 받아서 미즈마블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미즈마블이라는 이름을 버리고요 원래 자기에게 힘을 주었던 교훈재인 캡틴 마블의 이름으로 옮겨가면서 즉 아이덴티티를 변경하면서 머리를 숏컷으로 남자와 똑같이 짧게 치고 몸에는 붙지만 노출이 없는 코스튬으로 바뀌었어요 역설적인 반항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미즈를 뺐다 성적 상품화 정상품화 코드를 청단이었다가 그걸 넘어선 거죠 그럼 미즈마블 이름 인류가 기본적인 이 슈퍼히어로나 이 액션 코믹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전투해 나갈 건데 뭐 저렇게 헐벗었을까 미즈마블은 빼줘 예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평상시에 그렇게 입든지 아 오케이 알았어요 이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원래 미즈마블은 아니 근데 이거를 소비하는 계층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하나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상업적인 것들은 이 반대잖아요 미즈마블에 대해서 더 벗겨야지 요청되는 미즈마블에게 요청하고 있는 혹은 작가들이 느끼는 상업적인 필요성이 이렇게 바뀐 거죠 쭉쭉 빵빵 노출많은 금발미녀에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즈마블에게는 그런 잠재력이 숨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스파이더맨과 잠깐 잠깐 썸을 타는 데이트메이트 같은 건데 스파이더맨이 이게 공주님 앞기라고 하죠 미즈마블을 공주님 앞기로 안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미즈마블이 스파이더맨을 공주님 앞기로 안아요 왜냐면 스파이더맨은 못 먹고 못 살거든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그냥 둘이서 데이트할 때 주로 이쪽에서 그것도 웃기잖아요 힘은 똑같은데 왜 맨날 남자만 안아줘 근데 어쨌든 그런 캐릭터가 결국에는 아예 캡틴 마블로 자기 능력에 기원이 드는 그 아이덴티티로 옮겨가면서 독자적이 되었다 그렇죠 트랜트 세팅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장르적인 특징은 결국 대중이 알고 있는 것을 대중이 이미 인식하기 시작한 것을 그 어떤 문화 콘텐츠보다 좀 더 빨리 전달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저 그동안에 윤영삼피가 얘기해준 더 벗겨야 된다 이거는 전통적인 상향의 문제잖아요 소비할 사람을 그냥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불페너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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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페너들로 한정시키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소비층이 늘어난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여자 꼬마 아이들도 본다 어쨌든 난 달리 얘기하면 여덕이 존재한다고도 그 문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 빠진 남성 캐릭터의 몸매를 즐기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는 거죠 이런 캐릭터도 필요하다는 것을 1대 미즈마블인 캐롤 댄버스를 캡틴 마블 아이덴티티로 옮기면서 보여줬는데 그러면 2대 미즈마블 미즈마블이라는 이름 이 아이덴티티가 공석이 됐잖아요 2대 미즈마블 카말라 칸이라는 파키스탄계 무슬림 소녀가 이걸 가져갑니다 2013년에 편집자와 스토리 작가가 개종한 이슬람이죠 카말라는 미즈마블의 코스튬 중 가장 가장 그 가장 야한 거? 아니요 안야한 온 몸을 덮는 코스튬으로 아니 그래야지 무슬림과 어울리지 알았어 그런 모습으로 미즈마블이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하게 됩니다 상당히 귀엽고요 캐릭터가 잘 나왔어요 형상화가 잘 됐어요 지금은 거의 메인 캐릭터 취급을 받습니다 이 시기가요 2012년에 사이먼 베즈가 2013년에 카말라 칸이 각각 그린랜턴과 미즈마블로 데뷔하던 이 시기가요 오사마 빈라덴이 사살되고요 한 1, 2년 지나면 IS가 되는 지하디스트 조직이 ISIS 이슬람익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를 자칭하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역시 매우 빠릅니다 그러네요 혹은 예견한 거나 마찬가지 이 정도 속도면 거의 기성 언론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한 10년쯤 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그 여담으로 50년대 시작된 검열이 지금까지는 회피하고 혹은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왔는데 2011년에 검열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80년대부터 이 검열 반대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검열이 끝난 다음에 합격, 검, 인증하는 도장이 있잖아요 이 도장의 디자인 권리를 검열 반대 단체에서 사버립니다 검열은 이제 없어요 시대의 변화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2010년대 만화 원작은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고 거의 실시간으로 사회와 세계의 트렌드 시사적 트렌드, 사회문제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고 그렇게 쌓여있는 라이브러리 역사의 힘을 받아서 영화는 이 정도 성공했습니다 DC 유니버스는 조금 약간 위태위태하지만 영화 쪽에서 좀 후발주자였던 마블은 DC보다 더 앞서서 팀업 무비를 성공시켰고요 그 결과 우리는 매우 재미있는 영화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영화사에 남을 거잖아요 어벤져스는 이 프로젝트는 그렇다면은 슈퍼히어로라는 만화 장르가요 성장을 하면서 시대를 반영하는 걸 거의 실시간으로 했어요 저는 아마 영화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오케이 이 예견은 틀릴 수도 있다고 치죠 영화는 영화라 느릴 것 같아 아 그런가? 오케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영화를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저는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정치적 해석 이런 걸 웬만하면 안 했잖아요 해석은 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그 해석을 더 풍성하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영화와 관련된 콘텐츠의 진행자들은 그 어떤 다른 콘텐츠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보통 훨씬 오만하죠 태도가 오만하다고 표현을 안 할게요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내가 해주니까 인마 그래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내가 오만하지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이유도 있는데 왜냐면은 본 사람 관객들이 제가 그 해석을 내리면 그것도 재미있는 거니까 해석 자체가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재미있는 해석을 위해서는 그 캐릭터의 역사나 기원이나 아니면 최소한 원래 어떤 콘셉인지 원작에서는 어떤 콘셉인지 비교해보면 재미있죠 뭐 그런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고 미국사를 소재로 삼아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누가 뭐랬어요 왜 이렇게 변명식으로 얘기하느냐 지금 변명이 아니라 올해 중원 부원하니까 그러니까 나 오줌매려 죽겠어 의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 손에 들린 대본 원고가 지금 딱 반 정도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방송은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통사잖아요 네 이제 공사 공지적인 관점에서 한 번 다루고 회사들을 얘기를 잠깐 해주고 하는 회사가 한 번 더 있을 거죠 네 그럼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걸 보는 게 좋을까 만화든 영화든 드라마든 게임이든 캐릭터와 그 각 장르의 작품들을 좀 살짝 해설하고 추천해주는 회차 한 번을 더 하고 아 슈퍼히어로 데이터센트럴 네 그러고 끝내겠습니다 각 지역구별 슈퍼히어로들에 대해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하던 얘기가 있어요? 아는 음악하던 형이 저한테 남겨준 되게 중요한 명언입니다 드래곤볼 안 본 사람 좋겠다 아 그거 인생에 재밌는 게 남아있어서 슈퍼히어로 장르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 인생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킬링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덕질할 만한 장르입니다 그렇습니다 덕질의 입장에서는 UMC가 굉장히 부럽겠네요 그렇죠 안 봤으니까 한 게 없어 저는 아 그렇죠 네 안 본 눈 삽니다 그런 거잖아요 저는 베트맨 극혐일 때 하는 소리 아니야? 베트맨 최근 이슈 중에서 올빼미 법정 이슈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안 봤잖아 그게 뭐요 아 그런 게 있어 정발도 됐어 네 안 본 눈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연수가 맞아 그것은 아니십니다 가정의 달 특집 가족과 소원할 때 무엇으로 시간을 끄면 좋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킬링타임이 되는 엔터테인먼트인 동시에 잘만 들여다보면 미국 사회가 그대로 읽혀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런 장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시간을 내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줘 수고하신 덕분에 덕질대위 홍성갑 덕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길어구구 길어구구 늘 같은 배경에 아이와 엄마만 바뀌면서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들과는 다릅니다 1877-9856 스튜디오숲 숲스튜디오.com 연약한 아기피부에 닿는 섬유를 부드럽게 정전기나 세제찌꺼기 걱정 없는 아기용 섬유유연제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패브릭 소프너입니다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월드만으로 빅그린 맘메이드 패브릭 소프너 끝으로 이런 트윗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IDWK를 달고 트윗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확인이 되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의견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인신공격적이거나 도박 및 음란 사이트를 광고할 경우에는 차단되고 신고당합니다 A윙즈43님께서 언제나 열을 식히고 어디까지 비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화를 내면 신이 나고 신이 나면 선을 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왜 이 태그 달고 이 얘기를 하신거죠? 저는 이해가 많이 돼요 해시태그 IDWK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를 내더라 이게 또 제가 선거 방송을 준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선거를 이야기하죠 그럼 이야기하는 놈도 과열돼요 신이 나서 선을 넘게 되죠 무조건 선을 넘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선을 안 넘어죠 그리고 우리는요 신을 내되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웃기만 했죠 그런 방법을 찾느라 이상적인 방법을 찾느라고 XSFM의 선거 방송을 고안해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알려드릴 수 없는 소스에 의해서 이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 지금 공천 못 받았다고 성질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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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진짜 저는 정말 굉장히 실려있는 소리죠 화가 나고 불쾌했는데 결국 팟캐스트는 함부로 선을 넘는 곳으로 대변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선 안 넘고 장사하려니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초신경을 똑바로 자극 못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XSFM의 컨텐츠를 계속 소비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에도 덕질인이든 누구든 좋쳐가지고 더 재밌는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부디 연휴로서 쓰셨기를 바랍니다 유현상 PD와 연휴로서 홍성갑 젠네우에서 김상주 기술행정관 물러갑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난 지금 약간 얘기하는데 긴장했잖아요 이 새끼가 신나서 선을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까봐 아 네 얘기일까봐 내가 선을 넘었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의 무슨 선을 얘기했는지도 몰라 나의 덕질 자랑기 이런 게 안되게 하려고 좀 애를 썼는데 아까는 좀 신났어 그렇게 됐을까봐 잘했어 잘했어 XSFM입니다 I, B, W, K XSFM XSFM